자리 부르시면 좋아요. 우리 대상에 배춧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르신들? 배춧값. 오래요? 첫 쌓아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어제 저 머리만한 배추 천 원 주고 사왔어요. 저 머리보다 커요. 올해 풍년이 왔대요. 왜 그런지 아시죠? 심한 태풍도 안 왔고요. 그래서 올해는 긴장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맞죠? 긴장들 많이 하시면 저 나눠주셔도 돼요. 그래서 풍년이 왔으니까 우리 들판에 온 풍년관 말고 내 건강에도 풍년이 오라고 신사하는 풍년관 한번 저하고 같이 불러보실 건데요. 노래가 되게 빨라요. 그럼 신나게 하시면 돼요. 자 갑니다. 노래. 박수. 자 다같이. 몸을 안 드세요. 풍년이 왔대. 노래 같이 부르실 거예요. 우리 상혁교의 어르신들 건강에도 풍년이 왔습니다. 다같이. 와주시면서 풍년이 왔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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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을 한번 해봐 아이씨고 좋았어 몸을 움직이세요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아무렇게나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건강하세요 아버님 몸을 너무 잘하셔 자 우리는 하나 지파면 저거 같아 자 몸 움직이세요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지파면 저거 같아 하나 지파면 저거 같아 하나 지파면 저거 같아